노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? 스트레칭이나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춤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 콜로라도 주립대 일리노이대 공동연구팀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60, 70대 노인 17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한쪽에는 빨리 걷기 운동, 다른 쪽에는 스트레칭, 균형 잡기 운동을 시키고 나머지 그룹에는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. 그 결과 운동을 한 두 그룹은 정보 처리와 기억에 관련된 백질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춤을 춘 그룹은 백질 부위가 두터워졌습니다. 연구팀은 춤을 추는데 인지 기능을 쓰면서 뇌 신경 연결망의 양과 두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뇌가 젊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